성훈아 이리와라 오늘 뭔지 알지? 네 야 마스크를 먹으라고 어 그래 오늘 저 너의 합의 과정 중에 마지막 생일이구나 소감이 어떠냐? 아직까진 좀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하던대로 조교쌤 고마워요 고맙다고 인사드려 자 오늘 저희는 서플라이즈 없습니다 예고를 하고 자 자 성훈이 와 생일 소원은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냥 꺼버렸네 어 생일 소원은 얘기할 수 있는가요? 아니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? 어 저는 그냥 모두가 건강해서 좀 요즘에 저는 건강 안 좋은 사람 주변 많아서 왜 애들도 아프대요? 그냥 모두가 건강해서 좀 그래서 성훈이 그래 건강하고 저 원희야 오늘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? 여기도 한 마디씩 좀 해줘 그럼? 네 anythin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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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건강하자 성훈아 야 너네들도 오늘 행아주셨어 생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생일식이까지 다닌 이거 공부한테 공부한테 생일식이 뭐야 생일식이 뭐야 조교쌤 뭐 행 많이 하실 때 없지?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